안녕하세요. 주식헌터의 12번째 시간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섹터는 자율주행 쪽이고요. 이미 3분기 실적을 다 발표한 기업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쪽 관련된 차량 중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다는 건 그와 관련된 다양한 차량 주행 정보들이 필요한 시점이 되는 거고요. 차 안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한다든지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섹터 결국에는 미래 구조적으로 성장 산업군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거기 안에 있는 기업들 두 개의 주소주들을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결국부터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시장 쪽에서 특히 전기차 시장 이쪽이 완성차 업체에서는 지금 구조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2차전지 산업군 얘기를 드릴 때 완성차 판매량은 지금 글로벌적으로 계속 역성장을 하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 5년 동안 무려 300% 성장을 한 시장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 바로 이 전기차에는 수많은 차량용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는 그걸 기반으로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이 미래에 어떤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쪽으로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돈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 주가가 성장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3분기에도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한 두 개의 기업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산업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 얘기를 드려보자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탑다운 방식으로 두 개의 주소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기업은 바로 모트렉스라는 기업입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모트렉스라는 회사는 현대차 그리고 GM, 포드, 다양한 전방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첫 번째 좀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IVEI 이 부분을 좀 열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 안에서 다양한 인포테인먼트들을 보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안에는 주행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들을 바로 차 안에서 소비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현해 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 바로 모트렉스도 실적이 성장하고 실적 성장한다는 건 결국 이 꼴 주가가 올라간다는 대전제 그리고 이 투자 원칙 열심히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차량용 디스플레이 그리고 의자석 뒤에 있는 디스플레이들 다양한 것들이 되고요. 차량용 주행 정보들까지 결국 이 IVEI 제품이 없다면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전방인 고객사들, 완성차 업체들은 모트렉스의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열심히 보실 부분이 바로 PBV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이동 모빌리티 수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의 시대에는 다양한 뭔가 이동 수능들이 생길 텐데 그 부분을 좀 주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첫 번째, 상반기에는 이미 기아차 프로젝트에 참여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추진하는 부분에도 곧 참여를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PBV 시장에 대한 성장률 한번 막대그래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평균 성장률은 약 7% 그리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는 연평균 성장률이 21%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먼 미래이기도 하지만 2025년부터 2023년까지는 2030년까지는 14%씩 매우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군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량용 안에서 다양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돌아야 될 텐데요.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 다시 한번 목트레트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스케이트보드 EV 플랫폼이라든지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다양한 모빌리티 수환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에 나르는 자동차, 택시, UAM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제품 자율주행 쪽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단들에 있어서도 무트레스가 선두주자의 기업이라는 것을 좀 면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사업부가 있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인데요. 결국 이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쪽은 뗄래야 뗄 수밖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던 정부가 인프라 투자 규모가 약 2조, 2,500달러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가 앞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잘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모트렉스가 가지고 있는 전진건설 로봇에 대한 실적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모트렉스라는 건 사실 사업부분이 전체적으로는 자율주행정의 한 6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전진건설 로봇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사업부가 원투퍼지로서 얼만큼 실적을 잘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우선 얘기 드리겠지만 모트렉스는 이번 3분기가 2분기보다도 실적이 훨씬 좋게 잘 나왔고요. 이미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 영업을 뛰어넘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어느 정도 정거점 부분까지 올라와 있지만 추세적으로 실적을 기반해서 계속적으로 전반적으로 큰 우상향을 보실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을 볼 때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건설업체인 캐터필러라는 실적을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막대그래프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부분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전에 제가 환율 관련된 소비재 기업들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해당 회사는 북미에서 비중이 48%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율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기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트렉스는 자율주행과 전진건설 로봇을 잘 열심히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영업이익은 106억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353억, 무력 실적은 3배 넘는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올해도 30% 넘는 성장을 좀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을 놓고 본다면 2020년에 106억에서 2024년 660억까지 꾸준히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보다는 순이익. 물론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에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 그래서 이 기업도 보시면 매출액보다는 수익성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3%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약 9% 정도가 예상이 될 정도로 3배 넘는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에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이유가 똑같은 1조 원을 벌어둔 기업이라고 했을 때 10%를 버는 기업은 영업이익이 3천억이고요. 5% 정도 버는 기업은 1,500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결국 ROE라는 지표도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 결국 수익성에 기반하고 있다. 이 부분도 같이 제가 투자 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적인 안정성 지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투자가 계속적으로 수반돼야 될 수밖에 없는 산업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사실 2019년에 400%까지 굉장히 높은 수치로 올라갔다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200% 언더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유보율도 사실 2018년에는 5,000% 가까이 됐었지만 계속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게 아니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금으로 투자를 계속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금 금리 인상 구간에 있어도 이 회사는 차익금에 대한 이자 수익 비용에 대한 수익성 악화 부분을 덜어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100% 그리고 더 좋으면 120% 이상만 되면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해당 기업은 이번 상반기 기준으로는 155% 정도로 1년 내에 도려되는 부채보다는 1년 내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이 훨씬 많은 유동성이 좋은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트렉스 펀더멘탈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PBR 밴드라든지 PBR 밴드를 봤을 때는 사실 PBR 밴드로서는 살짝 높은 수치에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밴드선 중간선에 살짝 위에 있지기 때문에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매출액보단 영업이익 순위인 게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무관을 놓고 본다면 PER 쪽에 대한 무게중심을 보시면서 목표 주가를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주가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고점 부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공략을 하기보다는 11위평선이나 21위평선 또는 중기위평선에 장기적으로 조정받는다고 했을 때 조정 시에 공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좀 더 지금 당장에 더 갈 수 있다는 생각들이 드신다면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서 당장의 어떤 공격적인 내 도전을 모두 투자하기보다는 변동성이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투자 원칙 그리고 투자 방향성을 정확히 세우고 진입하신다면 좋은 투자 성과물을 만들어줄 수 있는 훌륭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이라든지 또 그 산업군에 있어서 탑티어가 될 수 있는 주도주들을 많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업군 안에서도 훌륭하게 더 좋은 기업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상당히 많은 양질의 투자 콘텐츠들을 좀 제공해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고요.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답신으로 문자가 갑니다. 문자 스마트폰에서 문자 들어가셔서 문자 안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되시고요.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참여 링크와 참여 코드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저점 대비해서 10% 정도 올라온 베어마켓 랠리를 펼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술적 반등의 구간이 마무리가 되고요. 2차적인 상승 반등은 실적이 해내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도 실적 성장주들 많이 공부하고 알고 싶으시다면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최근에 사명을 바꾼 한라만도라는 기업인데요. HL만도라고 검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북미항 매출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미 EV 기업은 당연히 테슬라라는 글로벌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전반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당연히 전반 고객사에 판매되는 판매량 그리고 인도 대수 그리고 생산량 그리고 공장의 가동률을 유추해 본다면 해당 기업들도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3분기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M의 북미 가동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021년 3분기, 4분기 때는 좋지 못한 가동률을 보였었고요. 아무래도 그 전 정권이었던 트럼프 정권에서는 사실 크게 신재생 쪽에 대한 투여를 많이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면서 최근에 IRA 감축법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신재생 관련주들 주가가 많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세제 지원으로 인해서 가동률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아까도 서두에 얘기 드렸지만 결국에는 완성차 판매량은 많이 늘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안에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는 압도적으로 높은 성장률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반 고객사 가동률과 인도량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북미 2부 협체 생산과 고객 인도 추이를 본다면 계속적으로 생산이 높아지고 있고요. 생산되는 것만큼 바로 고객들한테 인도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뜻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거고요. 전기차 수요가 많다는 건 공급이 많이 따라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도 그 부품들을 많이 공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GM도 고객사를 두고 있고요. 테슬라라도 고객사를 두고 있고 현기차도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고객사 군도 이 회사의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그래프를 일전에 강의 드렸던 섹터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선 제지업종 선별적으로 탑티어 기업들과 투자자로 얘기를 드리면서 해당 업종이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원가가 높아졌고요. 그리고 물류비에 대한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 다만 판가 인상을 통해서 올해 2분기, 3분기부터 제지업종들 특히 우린 PMP라든지 그리고 아세아 제지, 한도 제지라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HL만도라는 기업도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원재료 가격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한 제품을 만들 때 원가가 높다는 건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낮아진다는 건 회사가 가져가는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일 좌측에 있는 원재료 가격 주의에 급히 높은다면 내려가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국 공정에서 만약에 만들어져서 북미 제품에 공급하기 위해서 물동량의 배를 수송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물동량 운반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얘기 들었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계속적으로 하향세를 하고 있다. 이 뜻은 그동안 이 회사의 발목을 잡았던 관련 비용들, 원가들이 자리를 잡혀가고 있는 과정에서 결국 수익성은 좋아지고 있고 결국 이번 3분기에 좋은 호실적을 발표할 수 있었다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에는 또 현기차 그리고 북미향 매출이 높다는 것은 현지에서 대금을 받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환율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을 또 같이 팁으로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원재료 가격과 운반비용이 급락하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사 생산량 추이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기업과 같이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분기별 생산량을 보시게 된다면 모델 3Y, 압도적으로 좀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고가 라인업인 S와 X에 대한 판매량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살짝 미끄러졌던 것은 중국 시장이 좀 봉쇄가 있었던 영향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결국 이런 회사들은 수조장구를 많이 쌓아놓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021년 2분기 때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안 좋아졌고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물동량 비용이라든지 원가 비용에 대한 타격을 받았다는 부분들. 하지만 다시 한 번 지금 신규 수조가 분기별로 계속 꾸준히 우산하고 놓고 본다면 수조장구도 많이 쌓아지고 있고요. 원가 비용도 관리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3분기가 어떻게 보면 좋은 호출적 발표했던 분위기는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 신대가 강의 때 세 가지를 주식할 때 열심히 보시면 좋은 방향성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결국 첫 번째 주식 컨텐츠 계속 강조 드리지만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 그리고 거기에서 압도적인 시작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1등, 2등 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텐데요. 제가 이 주식 컨텐츠의 시간에 있어서도 만큼은 선별적인 기업 접근 또는 구조적으로 성장 산업군에 있는 기업을 접근한다고 한다면 주가 지수가 밀릴 때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얘기 드리자면 실적에 대한 훼손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싸진다는 건 가격적인 매력이 생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실적이 바뀌지 않고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면 열심히 모아가는 전략이 많다라는 건 이번 반능장에서 많이들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삼정보로 빠졌었는데요. 다시 한 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HR만도 다시 한 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품목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이 부분도 수익성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외주를 한다면 일정 부분은 지급 수수료가 나간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HR만도 가져갈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성, 수익성은 낮아질 수 있는데 자체 품목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한 투자 지표 척도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분기별 수익성 지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우산하고 있고요. 매출 총 이익률 그리고 영업 이익률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체 품목 플러스, 그렇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물동량 운반 비용이 감소되고 있고요. 원재료 가격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동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좀 교전을 원치 못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을 접근하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R만도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의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887억이었고요. 작년 2323억으로 영업이익은 무려 2.78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도 500억 정도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물동량이라든지 원가 안정화되는 게 하반기, 3분기부터 접어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에 반영한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좋은 실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열심히 당연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출에 안 커져도 됩니다. 수익성이 좋아지면 하더라도 기업의 실적의 가치는 그리고 주가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 드릴 텐데요. 영업이익의 성장률, 영업이익의 성장률은 47% 정도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순이익은 23%.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살짝 부진했었지만 2020년에요. 2021년부터 좋아지면서 그런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기업들은 사실 수익성이란 부분도 HR 만드는 열심히 보셔서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보다는 좀 덜한데요. 이미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캐파가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은 사실 200% 언더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약세, 약하지만 조금씩 부채 비율은 내려가고 있고요. 다만 유보율은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유동 비율도 2018년에는 107% 정도 이 정도 수준도 매우 양호한 수준이만 지금 145% 정도 계속적으로 유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유보율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가는 수준이긴 하지만 언제든 돈을 벌어서 차익금을 갚는다면 부채율은 현저히 낮춰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펀드멘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20년이 굉장히 PER 밴드로서 싼 주가 위치에 있는데요. 아직도 해당 회사는 PER 밴드에서는 최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최근 1년 실적을 가지고 토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과 내년의 실적을 반영한다고 한다면 저 PER 밴드에서 더 밑으로 내려갈 거고요. 결국 그 가운데서 좋은 투자 지표를 활용하셔서 포인트를 가져가시다면 지금도 훨씬 싼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기업은 기술적 차트로 위치를 본다면 어느 정도 지난번 하락했던 주가를 이미 다 많이 했고요. 정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결국에 이 기업은 3분기 호실적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4분기 실적과 내년 한 해 실적 또는 내년 상반기 실적을 잘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BR 밴드 제가 좀 바꿔서 얘기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리는 건 PBR 밴드였고요. PER 밴드도 지금 최하단선에 위치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는 목표 주가는 대략적으로 한 6만 2천 원 정도 지난번 6, 7월 하락장 그때 타격으로 있었던 그 주가만큼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자유물주행 쪽은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가시적인 실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 쪽과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부터는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결국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차량이 판매된다고 했을 때 해당 익숙포조가 높은 기업들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고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은 결국에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변동성은 있겠지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안에 있는 주도들도 같이 좀 봤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열심히 더 공부하고 싶으시거나 좀 실시간으로 저와 좀 소통하시면서 제가 얘기 드리는 장전, 시왕 브이핑이라든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공부 종목들 계속적으로 실시간 좀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 바로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답신으로 문자가 갑니다. 거기 문자 안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시고요. 샵 37715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 도구로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참여 링크와 참여 코드도 같이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차 상승을 이끄는 힘은 실적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12강 주식컨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